화성 온티비 화성 온티비 화성 온티비 여섯 개의 고려한 화성 시민 여러분 민선 7기 화성시는 이제 화려한 성장이 아닌 더불어 행복한 인간이 놓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공정한 기회의 보장 모든 시민이 차들받지 않으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바른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화성시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화성시를 있게 해주신 분들과 각 분야에서 발전을 이끌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